안녕하세요 오, 이 여사 중이시구나 B! 지훈아! 뭐 그렇게.. 선배님 안녕하십니까? 어우 안녕하세요 선배한테 깎듯 인사를 해야지 우리 같이 데뷔했어 아, 그랬어? 선배님한테 오셨지? 인사 드렸지 안녕하세요 오늘 벗지 마라 오늘 벗었다가 누나가 너 가만 안 된 거야 진짜? 누나 벗는 건 내 자유잖아 뭘 자유야? 여기는 벗고 안 벗고는 지금 이 무대는 우리의 무대야 그러니까 나를 왜 불렀어? 너는 곁다리 곁다리? 까뚱이? 어 나는 그냥 조용히 분위기만 띄우고 가 그러니까 반찬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안 나 댈게 벗고 막 또 싸이 오빠가 거기 가서 또 한 바탕 벗었더만 벗어 달라고 해서 벗어준 거야 치지마 아이 진짜로 벗어 달라고 해서 벗어 달라고 하기를 원했잖아 같이 모기 잡아주는 게 진짜 남의 대기실까지 와 준비해야 되니까 좀 가줄래? 알았어 미안해 갈게 그리고 벗은 생각 하지마 위이랑 아래 꼬매갖고 나와 알았어 걱정하지마 꼬매면 또 확 뜯겠지 뭐 아니야 걱정하지마 안 벗을게 선배 선배 또 뵐게요 이따 봐 지훈아 너무 오랜만이다 아 잘 지냈어요? 너 잘 지냈어? 아 나 잘 지냈어 무대도 너무 잘 보고 싶어 진짜? 고마워 인사드려 왔어요 고마워 왜 이따 봐요 어? 네 어? 오늘 깡보나? 이건 벗보인데? 어 비 선배님이다 진짜 오랜만에 이 무대도 진짜 오랜만에 보네 와 관리 진짜 잘하신다 오늘 온 사람들은 진짜 너무 멋있다 내가 또 적당히 못하지 내가 또 적당히 못하지 안 돼? 으 일요일